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지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주인된 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그리스오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정결한 우리 예수 그리스오의 신부로 삼아주십니다. 오늘도 나왔으니 하나님 아버지요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과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아버지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듣지 못하던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알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우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열어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둔한 것일지라도 지혜로 바꿔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더러운 것일지라도 바뀌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아버지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제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종이 될까 제 멘토이셨고 제가 하나님같이 여겼던 그분에게 저는 늘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살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의 멸류관 의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또 우리 주님 곁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들이 가장 가까이 살 수가 있다고 하면 주님 가장 가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내서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 벗어날 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나는 그분과 함께 가장 귀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나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당황해하고 황당해하며 무슨 말씀을 잘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시면 돼요. 가시면 돼요. 도무지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반대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며 어떤 자들이 가장 이 땅에서 작은 자들인가 그것은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열심히 우리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귀한 은혜를 받겠지만 그저 그냥 놔둔다면 되는 대로 사는 대로 그저 살고 예배드리는 것도 준비 없이 그저 예배드리며 와서 예배드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소슴없이 다른 곳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아마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점점 떨어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지 일주일 된 사람 처음 나온 사람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런 마음으로 습관이 되었기 위해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심각한 신앙적인 중병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 내 생명을 다할 거야? 아니면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딴 생각하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그냥 얼른 돌아가십니까? 왜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왜 힘드냐 하면 생각으로만 믿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말로 하면서 믿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 왜 좁은 길이냐 하면 이것은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신앙이냐?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진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맘대로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주인을 사랑한다. 나귀도 그렇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서도 자기 인자가 누군지 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아느냐? 이 말씀을 열심히 제사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지 않니? 너희들은 나를 능련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 주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각종 제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드리고 예배 때마다 모든 절기마다 우리가 드리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멸시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능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 해 드릴 걸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은 불경스러운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셨고 여러분들에게는 주일날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 예배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은 생명을 다해 준비하고 나와드리는 예배냐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능렬을 능렬하는 예배.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는 예배. 아니 제가 언제 예배를 멸시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러운 떡을 다 내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고 쓰고 남는 것을 드린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저 지옥 갈까봐 주일날 예배 한번 슬쩍 드리고 돌아가며 나는 할 것을 다 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있나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없이 잘못 예배를 드릴까봐 최선을 다해 준비해요. 불안해요. 이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이렇게 잠자면 안 되는데 잠자면 안 되는데 하고 번떡 깨서 이게 한 두 시간,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설교 준비한 걸 다시 한 번 보고 아우 이제 됐어. 하고 또 자다가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겐 최선을 다한 예배 준비를 하라고 이러면 되나 얼른 바지 주워 입고요. 또 엎드려서 침대 밑에서 엎드려서 하다가 또 잠을 자고 일어나다 펀쩍 깨가지고 내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 준비 잘 하라고 할 수 있나. 그래 이 주일만큼은 좀 잠이 모자란다 해도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은 저는 우리찐이라고 하는 곳을 가요. 아마 차를 타고 한 다섯 시간 정도 멀고 가야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고 가지 않으면 분명히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요. 쓰다 남은 조가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며 눈먼 것을 드렸어요. 저는 것을 드렸어요.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고 하며 그래도 이것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며 병든 것으로 재물을 드렸어요. 희생하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놓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헌금 바구니를 우리는 돌렸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이 마가의 다랍방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저 천원짜리 이렇게 네 번에 접은 것 이만한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내는 걸 보면 안되니까 꼭 구겨서 안에다 깊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헌금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금은 하나님의 능멸한다고 멸시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짓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준비된 헌금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는 안돼요.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사의 주머니에 찔러준다고 해보시죠. 제가 그것을 받고 어떻게 했나요. 기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생활비를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격렬히 여기고 나는 저들에게 능렬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지금 나한테 주는 것을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총독이 뭐라고 하실 것인가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기쁘게 받느냐는 겁니다. 성의 없는 재물은 악한 것이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론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돈 절대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돈 얘기를 한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천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을 데려서라든가 손으로 펴서라든가 이 성경 안에 넣고 펴가지고라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저 아무거나 지나가니 창피하니 그걸 드리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지 않으니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은 넣어서는 안 돼요.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은 넣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준비된 것들만 준비된 사람들만 넣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각각 여러분 한 심령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큰 교회 재단 앉아요. 우리는 들어오는 곳마다 다 거의 대부분을 선교하는 데 쓰고 구제하는 데 쓰고 교육자들 잘에 비하는 데 써요. 거의 다른 데 교회 유지하는 데 전기 비니 뭐니 이런 것에 써요. 오늘은 저 방송실에 있는 아이들이 목사님 방송실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 우리 돈 조금만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울진까지 가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한 8만 원 정도면 될 거 한 사람 앞에 만 원씩 먹으면 어떻게 하니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그래 할 수 없이 재정부장을 불러서 얘네들 그저 한 10만 원만 줘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요. 그리고 기뻐하여 돌아가도군요. 저는 늘 이곳에 오면 화를 내는 주일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는데 전기를 다 켜놓는 거예요. 쓸데없이 화난 밖에 빛이 들어오는데도 쫙 불들을 켜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예 저 전구를 다 빼버려라. 다시는 못 켜게 저걸 아예 부셔버리든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제발 좀 아끼자. 휴지도 그저 딱 한 조각만 띄어서 두루마리 휴지 한 조각만 띄어서 쓰지 이걸 돌려서 쓰지 말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아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로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주시니 교회 것이라고 하여 함부로 좀 쓰지 말자고 저는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는 제 방은 12월달이 되어야 저는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어요. 옷 좀 입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12월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안 해요. 감기가 걸려 쿨럭거리면서도 옷을 입고 자지 저는 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는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전화를 못 걸게 만들어놨어요. 받는 전화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전화를 못 걸어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우리들이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없으면 우리 몸이라도 드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 그분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부자를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의 없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능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격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등 것을 주겠나요? 저는 그 능먼 것들을 주겠습니까?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 병든 것이라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의 눈들이 멀어 그것이라도 가져오는 것을 용납한 거예요. 그래서 병든 것이라도 져는 것이라도 다 자기 것들을 삼기 위하여 철저하게 야단을 치며 다시 돌려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은 당연히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이 시대에 백성들은 몰라도 백성들은 몰라도 최소한도 제사장들은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적합한 것인가 아닌가 그러나 침묵을 해버렸고 다협을 해버렸습니다. 이 세대가 그 세대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능려했던 그 세대인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님 앞에 반성해봐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할 때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전심으로 여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블레셋과 나가 싸우고 이방 민족들과 나가 창과 칼과 방패 대신에 여와의 손길이 칼을 잡고 나가 그들을 다 헤쳐버리셨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능려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리고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으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여지없이 그들은 이웃 국가들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전혀 다른 민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장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로 이 전까지 블레셋에 의하여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하다못해 대장간에서 나타나 치는 것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미 그들을 다 점령해버리고 그들을 이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칼, 창, 단창, 마차들, 전차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그저 막대기와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싸움이 안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갑자기 블레셋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백갈까지 따라 내려가 쳐버리고 그동안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 다시 찾아왔다고 하는 오늘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붙잡아 주셨을까요? 삼손 이래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 이스라엘을 때리셨어.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에게 연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게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어떻게 됐다고요? 이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고 뺏겼던 모든 성업들을 다 사지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머리 사람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했어요.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아머리인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단 한 번에 지압을 해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형편이 어땠느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해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만화 같은 일일까요? 누가 했을까요?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일을 할 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10절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강하게 있었느냐 하면 벼락이 치거나 천둥, 우레가 울릴 때에는 자기들은 조지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죽음, 신들의 노여움을 타 분명히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차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며 자기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서로들 도망가느라 죽이고 말들은 혼비백산하여 넘어지며 그 틈을 타 우레같은 소리를 질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쓰러져 놓고 간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블레셋을 따라가기 시작하여 그들의 잃었던 모든 땅들을 다 찾았다고 하는 만화같은 얘기입니다. 어째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의 여왁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왔더라. 그래 사무엘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깨닫고 이 미스 바와 센 사이에 도를 하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그 비석을 하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혹시 정말 믿고 깨달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부목사로 임철 목사님이 부목사로 왔어요.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데려오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제가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가지 지난 일들을 가만히 이 얘기 저 얘기 이 일 저 일들을 생각하며 과연 누가 방주교회를 가장 잘 끌고 갈까? 능력있는 사람 말고요. 잘생긴 사람 말고요. 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말고 누구를 제가 찾겠습니까?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성에서 정말 힘들게 살 때였어요. 고통 가운데 살 때였습니다. 애들은 키워봐야 애들은 잘 밤낮 새벽마다 끌고 울고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외우게 해도 애들은 범죄를 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나가 때리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훔치고 난 다음엔 대가를 받아요. 충주 교도소에 또 한 녀석이 들어갔어요. 정말 사랑하며 끌고 그 많은 세월을 기도하던 아이가 교도소에 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힌지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나는 해도 해도 안 되는 그런 버림받은 종인 모양이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이 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항상 들어오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우리가 운동회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통닭도 싸우고 와가지고 밥도 운동장에서 하고 온 식구들이 와서 해주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도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왕따를 당해요. 젓갈을 가지고 여기저기 얻어먹으면서 다니는데 부끄러워 저는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또 마음이 또 괴로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목사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철 목사가 관작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 쓰러져가는 교회 아주 형편무인지경인 그런 교회의 담임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 때는 저 쌀이 없이요. 쌀 좀 주시요. 그런 목사에게 제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답답해서 임 목사 나만에 우리 애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얘가 이런 사정이 있어.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다 해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아니 뭐가 있어? 우리 이런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하고 함께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그 차를 타고 충주를 향해서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숨어서 나오지 않지 않고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돗자리를 피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서 돗자리를 펴놨더니 세상에 산때미같이 음식을 해왔어요. 갈비도 해오고 닭고기도 해오고 하여튼 기가 막히게 해와서 여기서 불을 떼가지고 밥도 하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한 거예요. 넓은 돗자리를 펴놓고요. 그 다음에 줄다리기를 하기도 하고 다리를 둘이 같이 묶고 뛰는 것도 하고 임목사는 나가가지고 우리 아이와 함께 한 편이 되어 줄다리기도 열심히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고 그곳에 그곳에 제가 갈 수도 없었는데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리고 겁이 많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열두시면 올라가서 기도할 때였어요. 무덤도 많고 너무 무서웠어요. 떨며 그곳에서 무서워 부시럭거리면 뭐야 뭐야 하고 있던 그때 밤 열두시가 넘어 그 멀리서 저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보면 인목사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반가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보다 더 반가워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뿌린 산에 올라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누구를 생각했겠나요? 저는 진실한 사람을 원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주님은 두 말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을 선택하셨어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 일에는 참견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늘 참 우리 청년 중에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취직해서 패션 디자이너 하던 친구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떤 패션하는 곳에 들어가서 패션을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자매가 우리 교회 청년 청년 중에 한 자매가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제 가방에 보니까 다 늘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가방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애가 우리 목사님 가방 하나만 좀 해드리라고 그랬더니 가죽가방으로 유명한 상표 가죽가방을 좀 하나 해드리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나는 목사님을 안 해드릴 거래요. 그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느냐 그러면서 임철 목사님을 해드릴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너는 정말 방주교의 교융이다. 왜냐하면 임철 목사보다도 먼저 전도사를 먼저 생각한다고 넌 축복이야. 그리고 전도사보다도 부 목사를 단임 목사보다도 전도사를 생각한다고 하면 너는 귀하게 잘 배운 거야. 단임 목사보다도 단임 목사와 부목사 누구를 해줄래? 할 때 단임 목사님은 관두고 부목사님을 해준다고 하면 너는 제대로 배운 거다. 우리 교회 너는 우리 교회 정말 청년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누가 임 목사를 뭘 해준다고 하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요.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은 임목사네 집에 교회에 가봤어요. 갔더니 제 마음에 딱 드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옷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책같이 제가 이거 좋은데 입으세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왔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늘 그것을 가을마다 이때 되면 제가 늘 입어요. 요즘도 늘 밖에 나갈 때 그 옷을 입고 다녀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온 삶들을 다 기억하세요. 인간도 그런 기억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하여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게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많은 부담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그 일들을 많이 우리가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여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도 그것을 기억하건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더러운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지셨습니다. 그럴 때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에게 그 태에 태를 여셨어요.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졸업기가 짝이 없는 하나님을 능렬하는 자들인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 앞에 드릴 고기를 갈고리로 찍어내 진희들이 가서 먹는 겁니다. 이러면 안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회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을 데려다 막 동침하고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은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린 환경이 아무리 더럽고 천하다 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양육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우리들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다 도망간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양 하나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앞세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는 민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가 막히게 여호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회결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랬어요. 삼손 그 시대 때서부터 블레셋과의 싸움 있으면 이게 늘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요. 또한 삼사십 년이 지나가 다시 범죄하며 다시 음란과 더러운 탐욕 가운데 살던 이들이 다시 여호를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반복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밤낮 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론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블레셋과 한판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 모든 준비를 다하고 비록 힘은 없지만 나가서 전쟁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날 전쟁에 패하여 죽은 자가 4천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니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나가면 만군의 여호 하나님이 싸워주시겠지 하고 더러운 삶을 살며 거지같은 삶을 살며 이들은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 싸웠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4만명이 죽었어요. 4만명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가 아주 전멸을 당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됐는데 도대체 4만명이 죽었을까요? 4만명 죽은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괴를 뺏겨버렸습니다. 괴가 기략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 속의 여하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기략 여하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 블레셋의 제일 가상사례예요. 이스라엘과 국경입니다. 바로 이것에 여하의 괴를 놔뒀어요. 왜 그러냐면 이 괴를 자기네 가까이 두면 멸망당할 것을 알았거든요. 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 자기 나라의 가장 변방에 두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접경에 뒀어요. 절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가져가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져가면 다시 권능이 임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스리게 했지만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기략 여하림에 있자 애통해 하며 이것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그리워 했습니다. 이 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한 번 요하의 궤를 빼앗겼으면 요하의 궤가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요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아야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의 궤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장 3사절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돼 너희가 전심으로 요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지하고 너희 마음을 요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할들과 아스타롯을 지하고 요하만 섬기니라 자 입을 열어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친 것이 뭡니까 너희들 너희들 마음을 요하께 향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랫 요하림에서 요하의 교회를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요하께로 향하고 너희들이 지금 죄짓고 있는 바할과 아스타롯을 다 지하여 버리고 그리고 요하만을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이 들어왔어요 더러워졌어요 이제 구별해낼래야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모이냐면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으며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연주를 하는 그곳에 사람들은 와요 편안한 것 누가 쳐다도 안 보는 것 한 번 예배드리고 아주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가도 그곳에 가도 복이라고 하는 이 미끼를 복음에 집어넣어서 슬쩍슬쩍 주는 거예요 그게 마치 복음이냐 긍정적인 마음과 성공을 부직혀요 그것을 복음에 살짝 집어넣어 독약 같은 것을 먹인 거예요 좁은 길 가거나 결단하거나 지옥과 천국을 향하여 당신들은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당신들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 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이 세상에 복음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다시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향하여 죄짓고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만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 그리하면 중요해요 거기에 따른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이제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부르며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를 믿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그게 축복이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며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고 가난에 찌들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축복을 향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향하여 따라갈 때 우리 뒤에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 뒤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오지 않고 암에 걸려 숨을 몰아쉬고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갈 땅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축복도 또한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지하고 요하만을 섬기니라 자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는 지금 가장 힘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너희들이 정말 요하를 섬긴다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건져내시라 내가 대신 나간 너희들을 싸워준다 너희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너희들이 나를 장하여 전심으로 나를 장하여 마음을 장하여 있고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나가서 싸워줘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 땅의 크리스산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단 당연합니다 죄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세상 무슨 재미로 살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도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이제 맛이 들어버렸어요 길들여졌어요 이 맛이 이 맛이 한 번 우리가 이 맛을 보면 그것만 찾아요 그 맛 때문에 교회에 나는 사람 얼마나 많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지금 누군데 이 집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학교 돌아오려거든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희 마음이 정말 여와를 향하고 있는가 여와들은 너희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 훔쳐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근의 여와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일 너희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우상사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나는 너희들 위해 싸워줄 수 없어 그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여와대로 향하라 그리고 그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워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했어요 바로 내가 범죄했다고 하며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언하고 금식을 하며 특별히 이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린 금식하고 우린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여 내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금식을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이 여와나님 앞에 부르짖어달라고 하여 사무엘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걸 알고 또 블루셋이 와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려를 바르셨어요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가 모든 잃었던 성업들 다 찾았습니다 만화같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가 되어야 해요 이 땅의 교회들은 아니 우리 방주교회의 교인들과 인터넷 성도들만이라도 먼저 전심으로 여와를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이제는 병든 것 저는 것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할 바 다했다고 하는 병든 신앙 저는 신앙 눈먼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얼마전에 이제 제 사역에 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안에 제 1번으로 사역지에 보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선교지라 하면 이 아이를 선교지에 보내 처음으로 거기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중국 서북지방에 우리 애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모슬렘들이 가득한 곳에 라마 불교가 가득한 곳에 애들 그냥 떨어뜨려 놓고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얘네들은 손짓 빨찌를 해가며 공원으로가 찬양을 하고요 이 사람 애들 보이면 니네 집에 가서 좀 자자 손짓 빨찟 하며 그 집에 가서 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저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며 손짓 빨찟 하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그곳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사들에게 데려가 예수를 믿게 했어요 바로 이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 아 그래 맨 첫 사역지는 보육원이다 해서 이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사역에 생명을 다하는 거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그런 환경을 이제 주의 종들이 거기서 한없이 나오며 눈물을 흘리며 애들이 소리질러 주여 삼청을 불리며 기도하는 바로 그 용사로 만드는 내가 첫 번째 선발대야 예 목사님 그 아이는 갔어요 그 다음날 애들이 너무 순진하고 좋더군요 너는 걔네들이 너를 때린다 해도 절대로 매를 맞아야 해 그러면 너는 주의 종으로 만들어져 가야 해 애들이 너에게 침을 뱉는다 해도 넌 싸움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절대로 침 닦으며 그저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아이가 되어야 해 네 사역은 이제서부터 시작이야 야이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사역되는 이 순간에 일에 하나 부딪혔습니다 목사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그 일을 해결을 했어요 막 야단을 쳤어요 야 이놈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하고 살아가야지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실까를 해야지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하면 되겠니 바로 문자가 왔더군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렇게 묻기가 두려워요 왠지 멀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님에게 묻고 나는 목사님에게 묻겠어요 그래도 안돼 그리고 제가 이런 죽일놈 같으니 그냥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날 십년 이십년 삼십년 을 교회에 다니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지 않는다면 우린 엉터리에요 어쩌면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보율로만 우린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린 그분의 사랑에 빠지게 돼요 눈이 멀어버리게 돼요 조금 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린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속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기도를 깊이 해봤어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하죠 주님 내게 평강의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때는 아니구나 그러나 그때는 올 겁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예요 우리가 뭘 하면 6월이 될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회개를 하고 금식을 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은 회개해야 돼요 버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면 우리라도 하자고요 인터넷 송도들이라도 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름 부음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며 가슴을 치는 그날이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장 처음 불을 질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됩시다 지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영합교 범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장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세상을 장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금식하고 회개하며 죄를 끊어버리고 요하만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요 그래 이 모든 진노의 잔이 유월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주 한번 불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걸어봅니다 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차별하신 하나님 벗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사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감소합니다 하루를 한글자막 by 한효정